6W 남은 시간 2분이요 초 왼쪽 전달 변준영이 그대로 던집니다 석 점포! 변준영이 축약에 불씨를 당기는 석 점포를 성공하면서 14 대 12 두 점 차 샤크락 10초 다시 한 번 석 점포 들어갑니다! 변준영 연속 두 개 이제는 한 점 차 16 대 15 이 chang 是다 정면잡층 이 정면잡층 이럴 때 노도 못 한 번 여기도 여기도 이럴 때